네 안녕하세요 이사양잡스입니다. 워드프레스 기본 설정하고요. 글 쓰는 것부터 간단히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워드프레스가 추천되는 이유는 정답이 없고 자유도가 거의 100%에 가깝기 때문에 추천되는 겁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방식은 이미 오랫동안 검증이 된 것들 중에 간략하게 꼭 필요한 것들만 말씀드리는 거니까 그렇게 생각하시고 계속 천천히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처음 만드시면 이렇게 화면이 나오잖아요. 여기서 가장 먼저 하셔야 될 게 세팅 누르시고 제네럴 누르십시오. 위로 올리시면 사이트 랭귀지 잉글리시로 되어 있죠. 이걸 누르셔서 중간에 한국어 눌러주시고 타임존인데요. 이거 말씀이 많으신데 보통은 서버 기준으로 되어 있어요. 저는 서버가 서울에 있는데 다른 나라에 있으시거나 서버가 사시는 곳이랑 멀거나 멀다는 거의 기준은 시차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시차가 있다면 자신이 살고 있는 곳에 서버를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눌러서 아시아로 오시면 중간에 서울이 있습니다. 한국에 안 계신 분들 계시잖아요. 그러면 자신이 살고 있는 곳에 도시로 눌러주시면 돼요. 세이브 체인지 눌러주시고요. 그러면 이렇게 한국어로 바뀌었습니다. 먼저 플러그인 눌러주시고요. 새로 추가. 처음부터 영어 플러그인이라 죄송한데요. 올인원 띄어쓰기 해주시면요. 여기 올인원 워드프레스 마이그레이션이라고 있거든요. 이걸 먼저 설치해 주십시오. 설치되면 활성화 버튼이 생기는데요. 활성화 눌러주시고요. 그러면 여기 올인원 워드프레스 마이그레이션 비활성화라고 써 있는 거는 활성화가 됐다는 의미입니다. 이걸 가장 먼저 설치한 이유는 워드프레스는 자유도가 높은 반면 잘못 건드리면 처음 아시는 분으로 손댈 수가 없습니다. 이게 백업이거든요. 이걸로 백업을 많이 해요. 제가 지금 클라우드웨이즈 호스팅을 통해서 워드프레스 가입하시라고 말씀드리잖아요. 클라우드웨이즈 자체에도 기능이 있지만 그거는 정보도 많이 얻고 여러분들이 생소하시니까 가장 많이 쓰는 올인원 워드프레스 마이그레이션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처음에 왼쪽에는 요게 생겼어요. 커서 올리시고요. 내보내기 누르십시오. 그리고 다음으로 내보내기 누르신 다음에 파일 누르시고요. 그러면 백업 파일 준비합니다. 그 다음에 용량 25매가 나오잖아요. 처음이니까 요거를 눌러주십시오. 누르고 맥이라 이렇게 나오는데 허용 누르면 다운로드합니다.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날짜하고요. 시간하고 전부 다 기록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문제가 생기셨을 때 해당하는 백업 파일을 갖고 오시면 됩니다. 갖고 오시는 거 굉장히 쉽습니다. 올인원 워드프레스 마이그레이션에서 들여오기 누르신 다음에 아까 파일을 끌어다 놓으시면 바로 되니까 쉽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요거 먼저 꼭 깔아두시고 이제 작업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워드프레스는 어떻게 돼 있냐면 제일 위에 여기 있잖아요. 요거를 누르시면 워드프레스 홈페이지로 갑니다. 이게 처음에 아무것도 손을 안 대 홈페이지고요. 다시 여기 위에를 누르시면 이렇게 설정하는 페이지로 오게 되죠. 싹 초기화 시킬 겁니다. 글 누르셔서요. 제목 누르시고 일괄 작업에서 휴지통으로 이동 적용 같습니다. 휴지통 가시면 이렇게 있잖아요. 이제부터는 용량 관리를 우리가 해야 되기 때문에 요거는 물론 용량이 얼마 안 되지만 휴지통에 있는 것들도 혹시 모르는 거 아니라면 전부 비워두시는 걸 습관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휴지통 비우기 페이지 가셔가지고 여기도 전체 선택 일괄 작업에 휴지통으로 이동 적용 휴지통 가셔가지고요. 휴지통 비우기 누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플러그인 가시면요. 여기 플러그인이 벌써부터 설치되어 있잖아요. 이 중에 보세요. 아는 거 있으십니까? 요거 아시죠? 올인원 워드프레스 마이그레이션 지금 깔았으니까. 요거 잘 모르시잖아요. 모르는 거 일단 선택. 브리즈는 모르시는 걸 텐데요. 요거는 하나 살려두겠습니다. 왜냐면 클라우드 웨이즈 개발팀이 만든 거고요. 무료예요. 무료기 때문에 워드프레스 최적화하는 플러그인이거든요. 굉장히 기능이 많아서 나중에 설명드리는데 일단 살려두시고 아스킷 스팸 방지 필요할 것 같지만 체크 안녕 달리 체크하시고 일괄작업에서 비활성화 적용 그리고 비활성화된 것들 다시 선택 누르시고요. 세 개 일괄작업에서 삭제 적용 네 깔끔해졌죠. 이렇게 이제 플러그인 두 개 남았습니다. 플러그인 하나 설치하겠습니다.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요스트라는 플러그인을 설치할 거예요. 이걸 설치하는 이유는 요스트에 있는 모든 기능을 지금 당장 쓰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사실 요스트에 깔고 나면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는데요. 거기 광고도 엄청 많고 영어로 일단 돼 있는 데다가 뭘 어떻게 하라는지 모르실 수 있어요. 근데 거기서 초반에 필수적으로 쓸 수 있는 기능들이 있습니다. 각 그랩 디스크립션 그리고 구글에 표시되는 스니펫들이 있잖아요. 거기 어떻게 표시가 될 건지를 거기서 간단하게 설정할 수 있습니다. 적어도 요거 두 개만으로 요스트 플러그인을 설치하도록 권해드리는 거고 사실 요스트에 있는 나머지 SEO 기능을 쓰신다면 유료로 쓰셔야 되고요. 무료로 쓰시는 경우에는 너무 거기 매달리지 않으시는 게 좋습니다. 거기 매달리면 매달릴수록 결국에는 유료로 결제하라는 말밖에 안 나오는 거니까 일단 그렇게 생각하시고 플러그인에서 위에 세로 추가 누르시고 한글로 요스트 여기 나오죠? SEO 지금 설치 활성화 누르십시오. 왼쪽에 이제 플러그인 누르시면 요스트 깔려 있잖아요. 맨 밑에 요스트 SEO라고 생겼습니다. 여기서 세팅 누르셔가지고요. 다 건너뛰시고 글이 있습니다. 글 누르시고 여기 보면 SEO 타이틀이라고 있어요. 여기에 어떤 식으로 검색 엔진에 노출이 될 건지를 결정하는데요. 다 지우시고 앞에 타이틀만 남겨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메타 디스크립션 비워두시고 세이브 체인지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다음 줄에 인터그레이션인가요? 이거 누르신 다음에 리커맨드 어쩌고 있는데요. 추천한다는 건데 광고인가 끄시고 이거 켜놓으면 자꾸 떠서 엄청 귀찮아지거든요. 다 무시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워드프레스 테마를 선택해 보겠습니다. 테마는 여기 외모 들어가시면 되는데요. 일반적으로 뭐 여기 있는 거는 이제 다 안 쓸 거고요. 보통 여기 세로 추가 누르시면 아스트라를 사실 굉장히 많이 쓰거든요. 이거 특히 외국에서 많이 쓰고 웹페이지 구축할 때는 아스트라가 거의 1등으로 보고 대중적인데요. 우리는 블로거잖아요. 블로거가 쓰기엔 조금 불편한 면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또 테마를 처음부터 끝까지 엘리먼트 같은 걸로 다 꾸밀 수 있으면 모르는데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뭐 지금 못 알아들으셔도 어쨌든 우리한테 최적화된 건 아닙니다. 블로거로 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원프레스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워드프레스는 자유도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원하시는 거 찾아보셔도 되겠지만 정해주는 게 지금 필요하죠. 처음이니까 그래서 처음 하시면 원프레스 한번 해보세요. 설치해 보겠습니다. 설치 누르시고요. 활성화 누르시면 돼요. 활성화 누르셨으면 이렇게 원프레스가 됐고요. 클라우드 웨이지 눌러볼까요? 사이트 방문 이렇게 돼 있습니다. 벌써 익숙하죠? 이쪽에 포스팅이 있을 거고 이쪽에 사이드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있잖아요. 이거 전부 다 누르셔서 오른쪽 밑에 삭제. 여기도 오른쪽 밑에 삭제. 개인 서버 비용을 내고 하시는 거기 때문에 용량 관리는 항상 해주셔야 됩니다. 자 이거 하나 남았는데요. 글을 한번 써보겠습니다. 글 들어가셔가지고요. 새로 추가 누르시고 여기다 이제 글을 쓰시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제 워드프레스 최근 버전들은 블록 단위로 씁니다. 이 버전이 좀 불편하다고 느끼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어차피 한 번은 따라오셔야 되는 거니까 이걸로 익숙해지시면 좋겠습니다. 원프레스 같은 경우는 매우 간단한 기능들만 제공하지만 그만큼 처음 쓰시는 분들이 단순하게 어렵지 않게 바로 따라 하실 수 있으니까 추천드리고요. 여기 이제 글을 이렇게 썼습니다. 이게 첫 문단인데요. 그리고 나서 엔터 치면 새로운 블록이 나오고요. 이제 관련해서 헤딩을 해야 되잖아요. H2, H3 이렇게 가야 되는데 서버는 지금 디지털 오션으로 선택하시고 이게 첫 번째 소제목이 될 겁니다. 엔터를 치면 새로운 블록이 구성이 되거든요. 내용을 이렇게 적었다고 하겠습니다. 제목 두 개만 써보겠습니다. 이렇게 클라우드 웨이저를 쓰시고 단순히 저렴하게 제공되는 호스팅의 위험성 그리고 이게 30달러지만 왜 추천드리는지 이런 내용을 쓰고 서버 선택하는 방법 썼고 또 신용카드 정보 미리 넣어놔야 정지되지 않는다는 걸 썼습니다. 자 이렇게 했으면 뭘 하셔야 되냐면 서버 선택이랑 결제정보 입력은 우리가 H 태그를 넣을 거잖아요. 여기 가셔가지고요. 앞에 이 마크가 문단이라는 마크거든요. 지금 여기 문단 P 태그로 묶였다는 뜻입니다. 이걸 누르시면 제목으로 바꿀 수 있어요. 그럼 자동으로 H2가 적용이 되고요. 밑에도 제목 누르시면 H2가 적용이 됩니다. 그럼 모양이 조금 나오죠. 자 이 상태로 미리 보기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나와요. 어떠세요? 굉장히 깔끔하게 보기는 좋은데 여기 글씨가 좀 작은 느낌이 들잖아요. 이걸 수정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문단 누르시고 글씨 크게 있잖아요. M을 누르시면 좀 커집니다. 이렇게 밑에서 선택하고 M 누르시고 선택하고 M 누르시고 지금은 아주 기본적인 거 하는 거예요. 미리 보기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글자 크기가 굉장히 마음에 들게 되었죠. 한 가지 팁을 더 드릴게요. 여기 미리 보기 한 거 아시겠지만 사실 첫 번째 문단과 H 태그 사이에 조금 공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문단과 여기 사이도 공간이 있으면 좋겠죠. 그런데 여기서 그냥 엔터를 치잖아요. 여기서 엔터를 쳐도 편집하는 곳에서는 공간이 있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공간이 생기지 않습니다. 이거는 그냥 편집의 편의성이에요. 여기서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쉬프트 누르고 엔터 치시면 여기도 쉬프트 누르고 엔터 치시면 블럭 안에 줄이 안에 생겨버립니다. 미리 보기 해볼까요? 보시면 여기 중간에 공간이 생겼죠. 이렇게 해가지고 가독성을 올리시면 되겠습니다. 글자 색도 바꿀 수 있어요. 이 글자 색 같은 경우 보기는 되게 예쁘잖아요. 저는 이거 좋아합니다. 근데 흐리다고 느끼실 수 있어서 여기 블럭을 선택하시고 텍스트 누르시고 원하는 색깔로 바꾸시면 되겠죠. 검은색 하셔도 되고 너무 촌스러우면 여기 위에 누르셔가지고요. 검은색인데 약간 이 정도 되는 검은색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를 밑에서 다 적용하고 싶으시면요. 여기 설정 값 있잖아요. 이거를 복사하십니다. 복사하셔서 이런 디테일한 것까지는 필요 없는데 텍스트 누르시고 빈 공간 누르신 다음에 여기다가 붙여넣기 그러면 같은 색깔로 구성이 되죠. 이렇게 하는 거라는 거 기본적인 거 말씀드리는 거예요. 구성했죠. 그리고 나서 이제 중요한 게 디스크립션을 넣어야 됩니다. 첫 번째 문단은 보통 우리가 디스크립션을 하잖아요. 복사해서 요 스트로 깐 이유가 그겁니다. 다른 거 하려고 그런 거 아니에요. 밑으로 내리면 메타 디스크립션 있잖아요. 여기서 붙여넣으면 이게 디스크립션으로 잡히고요. 아래 주황색이 나왔다는 건 좀 길다는 얘기거든요. 요 디스크립션 박스 안에는 세 줄 정도 넣으면 거의 딱 맞습니다. 지우시면 세 줄이면 파란색으로 나왔습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여기 있는 SEO 다 맞추려고 하면 한도 끝도 없어요. 그리고 요스트가 좋아 보이지만 얘네도 그냥 돈을 버는 사업 업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적절히 이용하셔야 되고 유료 버전이 아닌 이상은 요스트 기준 맞추려고 매몰되시면 진짜 힘들거든요. 그렇게 하지 마시길 권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진을 하나 넣어볼게요. 사진 서버 선택 밑에 넣겠습니다. 그럼 요 블록을 선택하시고 엔터를 치시면 새로운 블록이 나오고 여기에 플러스를 누르시면 이미지를 넣을 수 있는 버튼이 있습니다. 이미지 선택하시고 업로드 누르시면 PC에서 선택했을 때 업로드가 딱 됩니다. 여기다가 이제 Alt 태그를 넣으셔야 되는데요. 이미지를 선택하시면 오른쪽에 대체 텍스트라고 있습니다. 여기다가 우리가 지금 이게 워드프레스 블로그 호스팅이 제가 키워드라고 생각하고 쓴 거거든요. 그러면 T스토리 스테로 망연 이렇게 하면 미국식 구글이나 미국 일반적으로 그쪽 나라에서 쓰는 Alt 태그죠. 워드프레스 블로그 호스팅이라는 내가 타겟팅하는 키워드는 꼭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가 광고를 넣어야 되잖아요. 게재 제한 풀릴 겁니다. 제일 밑에 넣는다고 해보죠. 넣는 장소는 원하시는 대로 하시고요. 여기에서 마지막 블럭에서 엔터를 치시면 블럭에 하나 생겼죠. 여기서 플러스를 누르시고 여기다가 HTML이라고 치십시오. HTML 사용자 정의가 있거든요. 이걸 누르시면 박스가 나옵니다. 여기다가 자신의 에디센스 코드를 넣으시면 되는 거예요. 붙여넣기 하면 이렇게 박스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실제로 발행을 하면 여기에 광고가 붙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아주 기본적인 거고요. 발행하시기 전에 썸네일이 있잖아요. 썸네일 설정을 하셔야 되는데 글 누르시고요. 올리시면 여기 특성 이미지라고 있습니다. 특성 이미지 설정. 그럼 이렇게 나오는데요. 아까 이 이미지를 선택하시고 대체 텍스트 키워드를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사진을 설명하는 걸 넣어주셔야 돼요. 특성 이미지 설정 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공개 누르시면 글 보기 눌러볼까요? 그럼 실제로 검색자들이 보는 화면은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여기 밑에는 에디센스 들어가는 공간이고요. 깔끔하죠? 그리고 클라우드 웨이즈 밖에 나가면 어떻게 보이는지 볼게요. 보면 이렇게 왼쪽에 썸네일 오른쪽에 요약정보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아스트라 같은 경우는 이렇게 안 나와요. 아스트라는 사진이 위에 붙습니다. 그리고 사진 사이즈나 비율에 맞춰서 엄청 크게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처럼 이렇게 블록을 해야 이 사이사이에도 우리가 광고를 넣지 않습니까? 조금 불편하거나 기능적인 면에서 매우 단순한 단점이 있다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이 원프레스가 처음 시작하는 분들이 아무 부담없이 깔끔하게 할 수 있는 그런 테마 중 하나라서 제가 소개시켜드립니다. 그리고 다시 여기 왼쪽 위에 누르면 관리자로 가겠죠? 업데이트 나오거든요. 업데이트는 항상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들어가셔서 할 게 있다고 나오면 플러그인 전부 선택하셔서 업데이트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처음에 글 쓰시는 데는 크게 문제 없으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계속 질문 주시고 지금 티스토리 사태는 조금 심각하다고 느껴집니다. 그리고 해결이 되더라도 이제는 신뢰심이 떨어졌잖아요.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할 건지를 제가 한번 다루겠습니다. 공감하시는지 또 개인의 선택은 각자에게 있으니까 어떻게 하실지 고민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형 잡수였습니다.